다니엘 와유 사무엘학 2장을 화가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이시 여왁께 주와르데 내가 유다한 성업으로 올라가리까 여왁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이시에 이르데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이시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출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이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업에 살게 아니라 우리가 아사해를 들어올려 베들레엠에 있는 그의 조상교에 장사하고 여왁과 그의 보아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때의 날이 밝았더라 아버지 오늘도 말썽 가운데로 은도하시고 말썽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쓰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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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